자, 2020학년도 수능 데뷔하는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수능이 치러졌고 그리고 채점 결과가 발표됐고 성적표 배부가 끝난 즉시 새 강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첫 절대평가했었던 2018학년도에 1등급이 10%가 넘어갔었던 것이 2019학년도에 5.3%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어 31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언어영역 때부터 풀어본 나도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대한민국 최다 독서량을 자칭 나는 가장 많이 독서를 하는 사람이다. 국어로든 영어로든 이런 나조차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영어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그러한 난도로 잘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평가 방식의 전환일 뿐이지 이걸 너무 쉽게 출제를 해서 한국사처럼 통과 의뢰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어인데.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5.3% 정도가 나왔다는 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 영역에 휩쓸려서 영어도 마치 뭔가 잘못 출제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목소리가 처음엔 좀 있었는데 채점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서 아마 이런 적정 난도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어 영역과 같은 그러한 문항,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은 사실 영어 영역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절대평가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별력을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의 비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적정한 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은 충분히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예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입시기관에서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7%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해설강의를 준비하면서부터 이건 구문의 난도가 문제다. 그래서 구문을 해설강의 역사상 최초로 별도로 뽑아내서 캐스트로 녹화를 했고요. 그것도 한 90분 분량 정도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문에 대한 걸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일문 완성편에 대한 거 강좌를 새로 해줘야 되겠다. 새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전 강좌는 사실 90번까지가 이게 조간편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좌 시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좀 압축에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 예문들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건너뛴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천일문, 천한개 문장, 천일문 교재 그리고 강좌명답게 천한개 문장을 꼼꼼하게 다 해줘야 되겠다. 차근차근 또박또박 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강좌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50분 40강으로 원래 이 강좌 스케줄로 복귀를 해서 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을 하던 분명히 이제 천일비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좋겠죠? 요거를 준비하고 이게 이제 천일비급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게 원어민의 음성이 녹음이 된 mp3 파일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새듀북.com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좀 그게 번거로울 수 있겠으나 간단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자 이거를 다운 받아서 그 폴더를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좀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니까 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좀 옮겨서 자 여러분들 머리 시킬 겸 음악 들을 때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짬을 내서 하루에 한 10개 문장 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뭐 진도분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은 만큼 자 그런 내용을 좀 들어주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별도로 리스닝 공부하기 여의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걸 ESB나 복습에 활용을 하면 사실상 정말 큰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사실 이게 천일문 완성편 난도가 뭐 금년 2019학년도 수능 정도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난도가 높아서 뭐 이게 리스닝이 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라는 건 분명히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문학습을 하더라도 이게 딱 듣고서 아 이게 뭔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 예습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어려워서 예습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이구나 하고 한 번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업을 받은 상태에서 들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직독직해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어순 그대로 읽으면서 빨리 해석을 해내는 자 들으면서 이제 직청직해가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복습도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자 귀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문 기본편이나 핵심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예문을 다 통암기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천일문 완성편은 통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천일문 완성편을 좀 약간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나도 다 암기 못하는데 그걸 다 암기를 해갖고 영어를 끝냈다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서바나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혼자 인강만으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간 것에 대해서 EBS의 공부의 왕동가 거기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천일문 완성편을 암기하는 건 너무 시간소모적이니까 예문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부담없이. 이건 꼭 해주기 바라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실전 예문이다 보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휘의 난도도 실전 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천한개의 문장 안에 있는 어휘를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게 되면 자, 수능 어휘에 있어서 뭐 한 90% 이상은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상당한 불량입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부가학습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휘 복습 테스트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산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아요. 세드벽.com 이 교재 자료실에 들어가면 천일문 완성편에 아주 푸짐하게 부가학습 자료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당연히 이제 구문 수업인데요. 가능한 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은 좀 배제를 하고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법이 영어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2020학년도 이게 사실 또 이게 10년 단위가 새롭게 넘어안다는 게 의미 있잖아요. 자, 이런 수업을 새롭게 하면서는 가능한 이제 문법적인 것은 최소화시키고 실전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될 만한 자, 그런 것들을 꼭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알겠지만 이게 책을 펼치면 펼침면에서 항상 뭔가 대표 예문에 대해서 하고 연습용 예문에 대해서 한 다음에 자, From Sentence to Paragraph에서 수능에 기출되어 온 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배운 구문을 그대로 독해 적용시킬 수 있는 단락 독해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필까지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습은 여러분들이 문풀로 여기 이제 통째에 패러그랩되어 있는 것을 한 1분 정도 내에 실전용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예습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습을 할 때에는 대표 예문을 잘 보고 그런 다음에 일단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어휘가 정리가 돼 있죠. 먼저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각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되어 있는 어휘를 보면서 알면은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옆에 어휘의 네모에다 표시를 틱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휘에 쓰는 자, 여러분들 어휘는 노란색 형광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다 표시가 끝나면 표시된 거를 다시 한 번 봐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빨리 익혀내서 막 뭐 연습장에다가 막 종이에다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예문을 통해서 뜻을 빨리빨리 적용해가면서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휘가 좀 간섭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휘역이 약하더라도 앞에 도입부에 정리되는 어휘를 보고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건 우리가 구문, 문장단위 구문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니까 자, 빨리 어휘의 뜻을 간파를 하고 그것을 예습을 하는 데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먼저 천일 비급을 통해서 한 번 다시 이해를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천일 비급으로 복습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빨리 여러분들의 루틴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천한계 문장 철무 완성편은 사실 뭐 다른 대학 입시가 아닌 공무원 시험이나 뭐 다른 입시 또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격찬을 받아왔었던 완성 정말 단계의 그런 구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내게 되면 2010학년도의 기조를 이어가게 될 2020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해석이 막혀서 문제의 풀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구문 해석 능력에 극강의 달인으로 반드시 재탄생하게 될 테니까 자, 이 교제의 콘텐츠와 나의 강의력을 믿고 우리 함께 끝까지 완강을 꼭 해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사항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천일모 완성편 2020학년도 새 강좌에 대한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